귀염뽀작, 인간 비타민 영탁이 촬영 중 배가 고파 연기하며 밥 한 그릇을 싹싹 비워내며 귀여움을 발산했다. 지난 13일 JTBC 드라마 힘새녀자 강남순 계정의 드라마 촬영장의 현장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하는 10일, 12회 비하인드 메이킹 영상이 업로드됐다. 업로드된 영상에서 간만에 보는 식탁본 캠이라는 자막과 함께 강의식 역의 옹성우, 오영탁 역의 영탁, 김석호 역의 송진우가 등장하며 마수대 형사들답게 카리스마 가득한 표정으로 카메라를 보며 인사를 했고 강남순이 열심히 만든 음식을 먹어야 하는 신을 찍으려 준비하며 요리를 하나하나 설명하는데 감독이 스탭에게 이건 동그랑땡을 야구공처럼 만든 거지, 라며 묻자 옆에 있던 타킹순딩 영탁이 취향저격 당해 하하 웃으며 분위기를 부드럽게 촬영장을 화기애애하게 만들었다. 이어 촬영에 들어가기 전 감독은 대사할 때 조금 업 시켜도 돼요, 라고 말하자 분위기 메이커인 영탁은 화이팅하는 의미에서 내어 업, 끌어올려, 라며 분위기를 다시 한 번 끌어올렸고 분위기를 끌어올리느라 허기진 영탁은 촬영을 진행하면서 밥 한 공기를 뚝딱해 귀여움 터지는 매력을 방출했다. 존재만으로도 빛나는 영탁의 확실한 존재감, 확실한 캐릭터, 인증 이 영상을 본 시청자들은 날이 갈수록 흥미로운 드라마예요. 오영사님 연기 너무 자연스럽고 잘하시는 것 같아요. 연기를 어쩜 저리 찰떡같이 잘 어울리게 자라는지 내 눈엔 영탁만 보이네요. 맨날 밥 먹는 연기로 오영탁이 밥 무한대기 부탁요 마수대 케미 너무 조항, 명품 배우님들 연기 폼 미쳤다. 너무 재밌게 보고 있어요. 본방 재방 다 보기, 오영탁 형사와 마수대 배우님들 너무 재나고 웃겨요. 다들 귀염보장, 촬영 중에 밥 한 공기 다 드신 오영탁 형사님이라며 날이 갈수록 재밌어지는 힘센여자 강남순 드라마에 푹 빠진 댓글들이 가득했다. 등장만 하면 빵빵 터지는 귀여움과 자연스런 연기력으로 놀라게 만드는 영탁이 출연하는 JTBC 드라마 힘센여자 강남순은 매주 토요일 밤 10시 30분에 방송된다. 등장만 하던 키우 signing 찬송